유마경 113번째 시간입니다. 제11장 보살행품 오 정등 열의 불타 그대들은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문을 일러 모든 불법에 깨달아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 법문에 들어오면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넓고 큰 공덕을 전부 성취한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보더라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으며 비록 온갖 공덕이 전혀 없는 추하고 더러운 불국토를 보더라도 슬퍼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으며 모든 부처가 일으킨 가장 뛰어난 법을 믿고 좋아하고 공경하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라고 찬탄할 것이다. 모든 불세존에 온갖 공덕은 평등하고 원만하니 모든 법의 마지막 진실인 평등한 자성을 얻었기 때문에 차별 속에 있는 중생들을 성숙시키고자 하여 여러가지 차별되는 불국토를 드러내 보인다. 그대들은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불국토가 비록 그 의지하는 땅이 뛰어나고 못난 것이 같지 않더라도 위에 있는 허공에는 전혀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불세조는 온갖 중생들을 성숙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비록 여러가지로 나타내는 육체의 모습이 같지 않더라도 장애가 없고 복덕과 지혜가 끝내 원만하여 전혀 차별이 없다. 그대들은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열연는 전부 평등하다. 말하자면 가장 뛰어나고 두루 원만하고 최고인 용모와 위광과 온갖 30이상과 80수형와 종교한 가문과 깨끗한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 직연과 심력과 사무소외와 시팔 불국법과 사무량심과 리익과 안락과 위험있는 용모로 행하는 바른 행동의 수량과 법을 말하여 중생을 해탈시킴과 중생을 성숙시킴과 깨끗한 불국토 등이 모두 평등하다. 모든 열의 모든 불법은 전부 평등하고 가장 뛰어나고 두루 원만하여 끝내 다음에 없으니 이 때문에 모두 함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읽혔고 열애라고 읽혔고 불타라고 읽혔는다. 그대들은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설령 이 세 마디 말의 뜻을 분별하여 자세히 말하려고 하여도 그대가 무한한 세월 동안 쉼없이 듣더라도 끝내 다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열애 불타라는 세 마디 말의 묘한 뜻은 아직 모든 부처를 제외하고는 마침내 널리 알려서 의심을 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부처의 깨달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걸림없는 묘한 말솜씨는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다. 여전히 이 음악영의 내용은 보살행품인데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제 11장 보살행품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불법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불의법 불법의 어떤 핵심이고 정수죠. 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여러 제자들하고 공부를 했죠. 제자들 공부를 하고 돌아갈 때가 됐다고 지금까지 너희가 공부한 걸 얘기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달마의 제자 중에 기록으로는 4명만 얘기한 게 나오니까 마지막 해가가 말없이 그냥 합장 반배하고 들어갔을 때 네가 나의 골수를 얻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수거든 불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골수인데 핵심이다 이 말이죠. 골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불교다 불법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골수죠. 불법의 골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로 보면 공부로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중생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생심이 없으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 분별망상이 있으니까 그 분별망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의 불법의 골수다 그럼 불의법이거든요. 불의법 불법은 불의법이다. 육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불의법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뭐냐 해석하면 둘이 아니다죠. 둘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다가 아니야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가르치는 말이 실제로는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말로 표현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조심스럽다는 말은 맞춤표를 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맞춤표를 찍지 않아요. 맞춤표를 찍지 않고 조금 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둘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 있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니까 이런 점에서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맞춤표를 찍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어떤 결론을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 국어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하죠. 명사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시계, 죽비, 컵 이렇게 딱 명확합니다.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조금 형용사로서 명확한 건 있지만 수식을 하는 거니까 그냥 결론이 딱 안 난 느낌이 있잖아요. 좀 열려있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푸른 하늘이다 그럴 때 푸른이라고 하는 게 열려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불법을 표현하는 말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둘이 아니다 얘기한 거죠. 어떤 결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결론이 아니야. 결론이 아니라는 말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아 불법은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해하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자기가 직접 통해야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한번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직접 실감하고 직접 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식이 온다 소식이 왔다 한 소식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건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실감하고 직접 통해야 돼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떤 사실이거나 진실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마경은 유마경이 이번 시간에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읽어보면 불법의 정수, 핵심, 골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참 잘 드러내고 있고 잘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5. 정등각, 열애, 불타 그러니까 정등각, 열애, 불타 이 세 가지를 세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정등각은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말이고 열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뜻으로만 보면 정등각도 한자의 뜻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뜻으로만 보면 같다, 여는 같을 여자고 래는 올 네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게 같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같은 게 온다. 온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순간 끊어짐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끊어짐이 없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끊어짐이 없어요.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끊어짐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도 끊어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는데 뭐가 없을 수는 없잖아. 본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시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참 이게 부드럽다, 모양이 예쁘다, 모양이 투박하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끊어짐이 없다는 말은 우리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끊어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인식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다른 문제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일은 끊어짐이 없어요. 밤낮, 계절, 바람이 불고 끊어짐이 없습니다. 끊어짐이 없지만 우리가 눈 뜨고 사는 동안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세상의 변화라든지 세상의 모습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식하거나 인식하고 있지는 않거든. 자기가 문제로 느끼거나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거나 옳다고 하거나 그러다고 하거나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게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게 있든 없든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이거를 어찌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으면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일은 끊어짐이 없죠. 내가 엄마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도 이 세상의 일은 끊어짐 없이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끊어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뭔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자기 안에 있는 거지. 자기가 그런 일에 좋아하고 싫어함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함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되는 거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전부 나거든. 그게 아니라면 뭐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관심 없이 살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래서 오는 게 같다 또는 같은 게 온다는 말은 이 진실을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모습으로만 보거나 소리로만 우리가 분별을 하거나 느낌으로 분별하거나 기분으로 분별을 해보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뭐가 같다라고 하는지 이건 직접 통해봐야 돼. 저희가 직접 이렇게 통해봐야 이 모습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똑같은 일이야. 똑같은 일. 똑같은 그냥 이 하나의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이 하나의 일. 그냥 이 일 하나가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귀로 들을 때는 이런 저런 소리로 들리는 거고 혀로 우리가 맛을 볼 때는 이맛, 저맛,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이런 맛으로 이거 하나가 드러나는 거고 냄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향기라고 하듯이 이 냄새, 저 냄새, 좋은 냄새, 싫은 냄새 이런 냄새로 이 하나가 냄새로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보면 불교에서 18개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는 굳이 그냥 좀 얘기해보면 6개의 세상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모습의 세계가 있고 귀로 듣는 소리의 세계가 있고 냄새의 세계가 있고 맛의 세계가 있고 피부로 느끼는 느낌의 세계가 있고 우리 의식으로 또 하는 이 의식의 세계가 있고 이렇게 반야심경에도 나오네요. 안개, 비개, 이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공 중에는 안개도 없고 또는 의식개도 없고 이런 말이 나오죠. 무 안개, 무 의식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반야심경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6개의 세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6개의 세계가 각자 독립된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의 세계죠. 이 하나의 세계에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맛도 있고 느낌도 있고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근이라고 하는 이 6개의 문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세상과 교류한다. 교감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6개의 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분별을 할 때는 분별을 해버리면 이 6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게 다 그냥 경계예요. 경계.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군이야. 마군. 그냥 분별의 군대들이야. 그러니까 다 짜증나고 화나고 싫고 멀리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지. 그런데 저희가 공부를 해서 이 실상에 통해 보면 이 6개의 문은 다 실상문이에요. 실상문. 이 실상을 확인하고 이 실상이 증명되고 이 실상이 실현되는 문이에요. 그 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진실이 다 이렇게 실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죠. 이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번내고 정말 이게 마군으로 느껴질 때는 다 버려야 되고 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될 문제지. 그런데 실제로는 생멸문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실상문이지 진여문이지 우리가 이 진실을 확인하고 이 진실이 이렇게 실현되는 문이라니까 그 하나하나의 문이 그러니까 보는 데 걸림이 없고 듣는 데 걸림이 없고 냄새 맡는 데 걸림이 없고 맛보는 데 걸림이 없고 느끼는 데 걸림이 없고 생각하는 데 걸림이 없어요. 생각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이 생각을 저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 그 느낌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이 진실이다. 이 실상이다. 실상. 이거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진실 하나가 실현되는 자리들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임재수님이 입처 개진이라고 그랬겠죠. 발 딛는 곳마다 진실이 아닌 게 없다. 다 진실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지. 보는 곳마다 듣는 곳마다 느끼는 곳마다 생각하는 곳마다 다 그냥 이 일이지. 왜? 이 세상은 본래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은. 이 우주 삼나 만상은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들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목소리다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세상은 입이 없거든. 입은 없는데 뭐는 할 수 있냐면 이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딱 드러낼 수 있고 천차만별한 소리로 드러낼 수 있고 온갖 향기로 맛으로 느낌으로 자기를 이렇게 딱 드러낼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는 반드시 하나의 모습을 보다가 깨닫는 거고 이 하나의 소리를 듣다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하나의 모습이고 이 하나의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다고 쳐. 그것까지도 문제가 없어. 실은. 그러면 이 하나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깨달아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고 하고 멈추면 안 되잖아. 이 하나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깨달아봐야 되는 거지. 이 하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화엄일승법계도에서도 의상스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일적다다. 이 하나는 전부다 이 말이에요. 전부는 놔두고 전부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를 다 얘기할 거니까 전부는 놔두고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가 뭐냐는 거지. 하나가 또 이 하나가 뭐냐 이러면 또 여기 이 하나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도입니다. 공적 영지입니다. 진공 묘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부처입니다. 이러면 안 돼. 여전히 하나에는 통하지 못하고 이 하나에 이름만 붙이고 있는 거니까 그럴 듯한 이름만 붙이고 있는 거니까 그냥 옷만 입히고 있어요. 옷만 입히고 그 몸뚱아리가 어떤 몸뚱아리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금은 부하로 장식된 옷만 입히고 있어. 그냥 이 하나에 통해봐야 되는 거지. 하나에. 뭘 하나라고 하는 건지. 이 하나에 이렇게 딱 통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들이에요. 정등각이다. 여래다. 이 하나에 통하면은 온갖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오고 온갖 소리로 이 세상이 오고 온갖 느낌이나 맛이나 냄새나 의식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 딱 통해버리면 그냥 온갖 오는 것이 다 그냥 이거잖아요. 모습으로 오나 소리로 오나 느낌으로 오나 냄새로 오나 맛으로 오나 그냥 다 이거야. 그니까 여래지. 불타라고 있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을 불자니까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불타 그러면 이 타는 분명히 음차일 텐데 깨달은 사람인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불이 불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정등각, 여래, 불타 뭐 다 같은 거죠. 다 그냥 이 하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국어공부입니다. 국어공부 이 하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마음이고 부처고 실상이고 도고 무상 정등각이고 여래고 국어공부지. 그 이름 빼고 그 이름을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은 잊어먹어버리고 그 이름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하나 이 하나 말이 아니고 이름이 아닌 이 하나가 뭐냐 이거는 자기가 직접 실감해야죠. 왜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직접 딱 통해야 되는 거지. 뭐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할 수는 있는 거거든. 통할 수 있는 근거는 수백 수만 가지입니다. 통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딱 통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들은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증도가식으로 하면 한자로 군 불견입니다. 그대들은 아는가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대들은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문을 일러 모든 불법에 깨달아 들어간다고 한다. 이와 같은 법문 이와 같은 법문 유마경 앞에 나온 어떤 이야기 이런 건 기억하지 마시고 그건 뭐 기억도 안 나니까 그럼 어떤 법문인가 이러면 벌써 이제 또 뭐라고 그러죠 글자나 쫓고 말이나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마경이나 뒤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는 아니죠. 이와 같은 법문 그러면 지금 당장 이와 같은 법문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해야지. 그냥 이와 같은 뭐 여기 이렇게 분명해야지. 우리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정등각이라고 하고 여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다 실현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그냥 곧장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문 하면 벌써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모습이 법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문이지. 귀에 들리는 이 소리 하나하나가 법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문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오고 뭐 인용을 하고 어떤 경전의 말을 가져오고 이러면 이미 두리번거린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당장 이렇게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이 법문 이 법문 온 세상이 하고 있는 법문 무정물이 하고 있는 법문 그게 이와 같은 법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에 깨달아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전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 불법에 깨달아 들어간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들입자를 써요. 깨달아 들어간다. 뭐 들입자 그럼 우린 사사오입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지금 이 하나하나가 전부 실상문이라니까. 진현문이야 진현문. 깨달음의 문이라고. 이 깨달음의 문은 그러니까 이 눈앞에 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냥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들어간다. 불법에 깨달아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뭐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모습 들리는 하나하나의 소리가 이와 같은 법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에 깨달아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끌어오실 게 없어요. 석가모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근거를 끌어올 게 없어. 석가모님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석가모님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 전에 그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실 때 하신 말씀 물론 그 말씀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 모습, 소리, 색깔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 당장 눈앞에 모습, 소리, 색깔이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가 다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석가모님 부처님의 말씀을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냐 또는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된 어떤 글이거나 책이냐 이쪽으로 가서 따져요. 그래서 거기서 인용해오려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다 실현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2500년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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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석가모님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지금 설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늘 이 법은 자기 눈앞에서 실현이 된다. 발밑에서 실현이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잖아. 뭘 알아야 될 것도 없잖아. 경전을 외워야 될 것도 없고 그걸 인용해야 될 일도 없어요. 경전은 그냥 이 세상이 경전이에요. 분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지옥이거나 아니면 대립이나 갈등의 세상이거나 옳고 그놈으로 나누어진 어떤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이 그냥 이 진실을 다 가르치고 말하고 경전이야, 경전. 경전이 이게 경전이야. 이런 말 하면 또 자랑이라고 하실 텐데 여기에 통해 가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초점이 맞는다. 통해서 초점이 맞긴 맞아야죠.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왼쪽, 오른쪽이 없고 이쪽, 저쪽이 없습니다. 부처, 중생이 따로 없어요. 초점이 딱 맞아야. 초점이 딱 맞아 보면 그냥 자기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경전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경전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신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한 얘기 이런 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러고 있겠지.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 법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깨달은 사람이 한 얘기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세상이 법을 다 설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니 하나하나 순간순간 끊어짐 없이 법을 설하고 있는데 뭘 믿고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 법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지켜야 될 법은 없어. 내가 지켜야 될 법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끊어짐 없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표현들이 일리가 있어요. 써도 써도 다뤄지지 않는 이 보물이라든지 이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같다. 써도 써도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쓰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쓰면 다뤄지거나 누가 훔쳐가면 없어지거나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식을 해야지. 그건 우리가 세간의 삶이죠. 그러니까 세간의 삶은 의식을 하고 살아요. 그런 거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의식을 하고 삽니다. 세간은. 그런데 이 마음의 보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써도 써도 다뤄지지 않거든. 자기가 통해서 살아보면 느껴져요. 저절로. 이건 다뤄지지를 않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훔쳐간 사람이 없어. 훔쳐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있질 않아요. 지킬 필요가 없지. 그냥 온 세상이 이 보물을, 이 보석을 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끊어짐 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다 하는데. 내가 쥐질 않아. 내가 가지려고를 하지를 않고. 물론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분별이 되는 거고. 세상의 일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에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쥐거나 놓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분별이 되거나 나누어지거나 떼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쥐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지만 그냥 늘 그냥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야.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에도 완벽하게 이 진실 하나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의 소리에도. 자연의 소리냐 인공의 소리냐. 자연의 모습이냐 인공의 모습이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법은 그렇게 쬐쬐하지 않다니까.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쬐쬐하지 않아.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건 니들이 손 댔으니까 안 되고. 저건 손 안 댔으니까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이 없다는 말을 쓰거든. 조건이 없다. 우리 노래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인 이런 말이 나오잖아. 조건이 없어요. 사람의 손해를 탔던, 타지 않았던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없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비고. 그게 진정한 삶이고. 조건을 붙이면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진짜 기복이거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해 주겠다라고 하는 참 그건 기복이거든. 기복. 그거는 세간에서나 세간에서도 그 조건 붙이면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아니 주려면 그냥 통 크게 주워버리지. 꽉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싫어하잖아 세간의 삶에서도 우리가. 부모 자식과는 더 싫어하죠. 그만큼 가까우니까 그런 겁니다. 조건 없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꼭 조건을 붙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법은 조건을 붙이질 않습니다. 조건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걸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를 내어줄 때는 그냥 다 내어줍니다. 조금도 지키지 않고 다 내어줘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제가 내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자기를 내어주어서 만들어지고 생겨나는 이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자기 스스로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대단한 자비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이 법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비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본래 그래요. 그냥 모습 그대로 자기 스스로고 소리 그대로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자기는 내어주는데 조금도 상처가 없다니까. 조금도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마음껏 그냥 늘 항상 언제 어느 때든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도 손해보거나 이익범 없이 상처 없이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으니까 전지전능한 거지. 그 어디에도 어떤 일에도 사람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이 이만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넓게 쓰고 자비롭게 쓰고 덕스럽게 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릇의 크기. 이 한계가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이 그릇이 좀 크냐 적냐 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크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본래 크기가 없어요. 무량하고 무변합니다. 경계가 없어. 우리 마음은. 자기 스스로만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능력은 이런 거다. 내 성격은 이런 거다. 자기 스스로만 자기를 이만한 틀 속에 가둬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럴 때는 참 이 무한한 이 자기를 이렇게 이 틀 속에 딱 가둬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만하게 외소하게 초라하게 볼품없이 만들어 놓고 그걸 나라고 자랑하는 거 보면 참 참 좀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뭐라고는 못하겠고 좀 그렇습니다. 무한한 나를 놔두고 왜 이만한 감옥에 가둬서 그걸 드러내고 나라고 자랑하고 사냐고 참 어리석다고밖에 얘기를 못하죠. 어리석다고밖에 그게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석가모님 부처님이 태어나서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물론 이제 저도 나라고 하는 게 이만하다라고 하고 살 때는 그 말이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하게 들렸어요. 어찌 저만 저만 하늘을 위 하늘 아래 오로지 종교하다고 할 수 있나 하면서 저만 자기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상대도 나보다 더 조금 크거나 적을 거 아니야. 내가 이만한 사람이면 상대는요. 이 기준에서 좀 크거나 적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마음도 이만하거나 저만 하거나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저만 이 세상에서 오로지 종교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 오만한 놈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가 분별하는 줄은 모르고 그 말이 딱 맞는 말인데 나라고 하는 게 이만한 내가 아니거든 한도 끝도 없고 무량한 나거든 그거를 종교하다고 했는데 오로지 종교하다고 오로지 종교하지 그러면 끝도 없는 나를 이만하게 가두어가지고 이걸 종교하다 그러겠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을 그냥 꽉 묶어가지고 이 발이 세상에서 최고다 이럴 수 있어요? 옛날에 중국의 전족이라고 하는 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발을 크게 안 만들기 위해서 꽉꽉 묶어가지고 밤에 잘 때도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고 조그맣게 만드니까 걷는 게 좀 불편하지 자유롭지를 못하지 그래놓고 그게 최고 이쁜 발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자기 발을 딱 묶어놓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발이고 훌륭한 발이다. 종교한 발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 종교한 걸 종교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분별을 하고 자기를 감옥 속에 가두고 있으니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지식대로 알아들어가지고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데 당연히 종교한 거죠.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뭐 나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오로지 있다. 있다 그러면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있는데 종교하잖아요. 물론 종교하다고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억지로 붙여서 얘기를 해볼 뿐이죠. 만약 모든 보살이 이 법문에 들어오면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넓고 큰 공덕을 전부 성취한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보더라도 즐거워하지 않고 탐내지도 않으며 처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표현된 이 말이 뭘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통해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넓고 큰 공덕을 전부 성취한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중생의 세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중생의 세계인 줄 알았는데 여기 딱 통해 보면 그냥 부처의 세계구나. 부처의 세계니까 부처의 세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 부처의 세계라는 이름을 안 들어보거나 그런 분들은 부처의 세계다라고 표현을 안 하겠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다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갈등 대림 번뇌 삶과 죽음 이런 생각들이 늘 있잖아요. 늘 우리한테 있잖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이 갈등이라든지 그런 생각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거든. 똑같아요. 눈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을 우리가 보지 귀가 있으니까 이 소리도 듣고 그런데 여기에 통하기 전이나 통한 뒤나 세상은 똑같아. 세상은 똑같은데 희한하게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좀 즐거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즐거워 그냥. 왜냐하면 뭔 일이 없어. 갈등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즐거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즐거운 느낌이 뭐 하루 가냐 보름 가냐 한 달 가냐 이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가 분별할 때 살던 세상이나 이거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통했다고 한 뭐 그 뒤에 세상이나 세상은 똑같아요. 여전히 해 뜨고 지고 뭐 계절이 봄이다. 그럼 봄이고 봄이 봄이지 뭐 여기 통했다고 갑자기 봄이 겨울 되겠습니까? 세상은 똑같다니까? 세상은 똑같은데 갑자기 희한하게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좀 즐겁지 뭔가 뭔가 뭐 이렇게 웃음도 나고 그러죠. 우리 그런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 뭐 감동이 있거나 마음이 막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가득하면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좀 그러지 않습니까?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라고 그러는 거지. 갑자기 세상이 뭐 깨끗이 청소돼가지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나무에 꽃 하나 안 피어있다가 내가 깨닫는다고 갑자기 온 꽃들이 앞다투어서 나무에 피이는 것도 아닐 거잖아. 그래서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세상은 똑같다니까. 세상은 하던 일 그대로 합니다. 근데 뭔가 내가 뭐가 이렇게 전하고 뭐가 달라. 전하고 뭐가. 일이 없어. 일이. 갈등이 안 돼. 그때는 하여튼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체험하고 나서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미운 놈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리 미운 놈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놈도 이렇게 용서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 느낌이 깨달음이거나 체험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결과죠. 결과. 뭔가 이제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하고 난 결과. 자기 마음에 그게 다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큰 공덕을 전부 성취한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보더라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는다. 이거는 이제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을 또 이렇게 이렇게 딱 붙들어가지고 이래야 돼 뭐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세상 살아보셨지만은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싫은 일 좋은 일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무수히 겪잖아요. 무수히 겪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는 그런 일을 자식들이 안 겪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건데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무수히 겪었다는 말이거든. 자기가 안 겪었으면 모르는데 그걸 자식이 자식을 안 겪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부모나 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자식도 무수히 겪는다는 얘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를 체험하고 아무 일 없고 즐겁고 좋고 다 용서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느낌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삶 속에서 온갖 좀 그런 거를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걸 겪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겠죠.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다시는 이렇게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은 뭐 이거에 대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다고 그게 되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다 용서될 것 같은 이런 때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 용서됩니다. 처음에는 용서돼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건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못 가고 또 이전부터 이렇게 미워했던 밉상이었던 사람이 또 내 눈앞에서 또 미운 행동을 하면 바로 미워져요. 버릇이 더 세거든. 우리가 체험한 거는 바늘 구멍에 빛이 좀 들어온 정도고 우리 버릇은 지금도 바늘 구멍만큼 말고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버릇이 먼저 앞장을 서버립니다. 그래서 쥐고 싶어도 쥘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쥘 수가 없어. 비록 온갖 공덕이 전혀 없는 추하고 더러운 불국토를 보더라도 근데 뒤에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불국토는 불국토인데 어떤 불국토는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 큰 공덕을 전부 성취한 불국토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불국토는 공덕이라고는 눈금만큼도 없고 공덕이 전혀 없다 이랬어요. 여기에서는 눈금만큼도 없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의 불국토 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고 아름답게 아름답다고 여기는 모습 추하고 더럽고 정말 볼품없다고 하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의 어떤 그런 일 그런 모습이 모습은 다른데 모습은 정반대고 상극인데 다 불국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한다 해도 그거를 영원히 그것이 유지되기를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은 어떤 모습의 세계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슬퍼하고 성내고 미워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그렇거든요 슬퍼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죠 모습, 소리, 색깔 또는 생각을 쫓아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흔들림이 없다 성내지도 성내지도 부처가 일으킨 부처가 일으킨 뛰어난 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도 부처가 일으킨 가장 뛰어난 법이다 그러니까 부처가 일으킨 가장 뛰어난 법의 모습이고 법의 소리고 법의 맛이고 법의 냄새고 법의 생각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법을 믿고 좋아하고 공경하고 일찍이 보지 못 일찍이는 못 봤지 일찍이는 분별만 했으니까 이 모습이다 컵이다 그러고 시계다 그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기만 했죠 그러니까 분별망상만 했다는 거예요 분별망상만 할 때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은 취하고 싶고 싫어하는 일은 버리고 싶어 하죠 우리가 일찍이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일도 전부 이 일임이 모든 부처가 일으킨 가장 뛰어난 법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당연히 이거는 부처의 일이고 여기에서는 믿고 좋아하고 공경하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라고 찬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다고 날마다 찬탄하는 말로 살아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모든 불세존의 온갖 공덕은 평등하고 원만하니 모든 법의 마지막 진실인 평등한 자성을 얻었기 때문에 차별 속에 있는 중생들을 성숙시키고자 하여 여러가지 차별되는 불국들을 드러내 보인다 사실은 이 두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건데 이 두가지 얘기를 첫번째는 뭐냐면 금방 얘기한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소리고 어떤 색깔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도 전부 부처가 일으킨 가장 뛰어난 법이라는 거야 그냥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이거는 법만 얘기할 때 그러는 겁니다 법만 얘기할 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두 번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계가 이 우주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모든 것은 이거거든 그냥 부처의 가장 뛰어난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냐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시키려고 그걸 이제 중생을 성숙시킨다 이익이 되고자 한다 제도한다 구제한다 이런 말이거든 공부시키려고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차별되는 불곡들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냐 천차 천차만별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 뜨고 왜 지냐 꽃이 왜 피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부 이게 방편인데 중생을 중생을 성숙시키려고 중생을 성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 분별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중생을 중생을 성숙시키니 제도하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부처니 중생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안타깝지만 또는 불행하지만 아무 일 없는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할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공부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이 또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이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이 법으로 드러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지 실제로는 그게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이고 깨달은 부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때려 부숴야 될 거 아니야 그 착각을 때려 부수는데 차별되는 불국토를 드러내서 그 착각을 때려 부순다 이런 말이거든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법이에요 법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부처가 일으킨 가장 뛰어난 법이다 이런 식으로 뭐 공이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이 법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 그건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첫 번째 이 법을 얘기하는 것도 다 방편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실과 이 방편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방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고 병이 없는데 그냥 스스로 병이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 병든 사람 노릇을 하니까 그 착각을 때려 부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방편이거든 그걸 우리가 중생들을 성숙시킨다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다 일시에 다 제도했는데 제도해놓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본래 없지 병이 있어야 병을 치료하는 거지 병이 없는데 본래 그러니까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깨병이야 깨병 병이 없는데 병든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는 척 하는 게 아니야 자기는 진짜 병 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병든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병이 진실이고 진짠데 깨달은 사람이 보면 진짜가 아니거든 거기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진짜 심각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다 망상이고 분별인데 그거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냥 오해를 하지 대도 오해를 했으니까 오메항일 깨어있을 때나 우리가 분별할 때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깨어있을 때하고 분별할 때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오메항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우 극근의 답은 그거 아니야 네 그 생각이 사라질 때 이거였거든 대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질문이 사라질 때 이래버리니까 그게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지하고 심각해 깨달은 사람이 들을 때는 하나 진지하지 아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니까 우리 몸뚱아리 가지고 얘기하면 자기는 암이야 지금 여러 증상으로 볼 때 다 암이야 암임이 확실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데 의사는 당신 그거 암 아니야 상상임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본래 암이 아니었는데 암을 어떻게 치료해요 암이라고 착각한 그 착각을 깨부순 거 말고는 아무 한 게 없지 몸은 원래 암이 없었어 마음의 병이 없었다고 마음의 병이 원래 없기 다행이죠 마음도 몸처럼 병 들고 늦고 죽고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거를 마음의 본래 병이 없고 늦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마음인 게 천만다행인 거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의 마지막 진실인 평등한 자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모든 법의 마지막 진실인 평등한 자성을 얻었다 그냥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하나하나가 그냥 이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법이다 그 말이잖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대정멸 속에서 중생을 성숙시키고자 여러 가지 차별되는 불국들을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이거든 대정멸 속에서 그대들은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땅히 알기만 하면 돼요 안다는 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 마땅한 거거든 이거는 너무 마땅하잖아요 지금 당장 당장 눈앞에 언제 어느 때나 늘 이거 하나니까 마땅하지 늘 알맞아요 늘 알맞아요 늘 이거 밖에 없는데 늘 알맞지 한 번도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일밖에 없죠 이 일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6, 7, 8, 9, 10